촬영할 때 찍은 꽃인데요 너무 귀여워서 집에 가져가서 화병에 예쁘게 담아두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 이거 데이지 맞나? 이 폼폼프린도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폼폼프린 안녕 제가 이제 촬영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인데 여기 마녀공장 컵업스토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길이어서 살짝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오늘 먹은 올리브 치즈 페스츄리 진짜 맛있었어 며칠 전부터 쿠키랑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계속 베이킹 영상 찾아보다가 결국은 시켜먹었습니다 사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지금 받은 건가?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다 여기 포토부스도 있다고 했지 않아요? 가보고 싶다 포토부스 포토부스 안녕 고마워 여기 되게 잘 되어있다 짜잔 무료로 이용을 해보래요 무료로 이용을 해봅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총 8번 촬영이에요 DSLR 카메라의 준비를 마라다 말고 찍기 생각보다 초수가 짧아요 이제 사진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할까요? 컬러로 하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살짝 못참아 못참아 생각보다 굳은걸 레트로 감성 아니에요? 화만 더 찍고 가야지 찾아보고 무섭다 데뷔 bare Pull 뭐 방송이 shaw 활약 잡은건 여기 쓸모 그런가 이렇게 인증사 찍어줘야 하는 거야 아 진짜? 한 번도 벽에다 찍어둬야 되는데? 포토스 나 너무 열심히 찍었어.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가자, 집에 가자! 자랑해야지, 버블로. 안녕! 안녕하세요, 제제입니다. 요즘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나이트 케어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또 이번에 마녀공장의 엠버소드로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특히 클렌징 오일은 진짜 최고인 것이죠. 제가 버블에 마녀공장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알렸을 때 쓰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제 주변에 쓰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마녀공장에 저의 최애픽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. 여러분들께 저만의 애정템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~~ 저의 데일리 스킨케어 제품 첫 번째는 하트핏 베이콜라겐 앰플입니다. 이거는 광고에서도 보았듯이 광고, 오구 좋아. 제제도 마음에 들어하네요. 찐 애정템. 광고에서도 봤듯이 평생 살면서 할 브이를 광고에서 다 했거든요. 보셨죠 여러분? 출시 전부터 이거를 미리 사용해봤었거든요. 광고에서 이렇게 발랐는데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?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영상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. 쫀쫀한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좀 빨리 흡수된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여기도 발라야겠어요. 차이가 나서. 보시다시피 촉촉하면서 속은 쫀쫀해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와우. 정말 흡수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뭔가 이런 쫀쫀함이 얼굴 라인을 더 잘 잡아주고 살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거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건조하기도 해가지고 피부 관리를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이 브이콜라겐 라인 전 제품이 비건 인증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리프팅 효과도 입증됐다고 하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뭔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앰플을 발랐고 크림을 또 발라줄 건데 이 제품은 브이콜라겐 하트핏 크림입니다. 그러면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림이라고 하면 제형이 무겁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뭔가 풀 때부터 가벼운 느낌이 나요. 저는 앰플 바르고 나서 무거운 제형의 수분크림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 크림은 앰플 바르고 나서 같이 써도 끈적거리고 무겁고 그런 느낌이 없을 정도로 되게 가볍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. 밀리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. 원래는 이렇게 두 개만 바르면 끝인데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이게 뭔지 아시나요? 하트 괄사입니다. 이 괄사가 면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다른데 이 하트 부분으로 이렇게 턱 라인을 로션 바르고 하면 진짜 너무 매끄럽게 잘 돼서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어.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뭔가 진짜 좀 달라진 것 같은 약간 저의 착각인지 무엇인지 그런 게 저만 느껴지네요. 뭔가 불쌍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뭔가 뚜두두둑 뭔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나거든요.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들리나? 안 들리겠지? 저만 달라진 것 같아요. 몇 번 했다고 아 눈 밑에는 그냥 하면 조금 예민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야되나? 그래서 브이콜라겐 하트핀 멀티밤을 바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바르면 녹듯이 발려요. 저는 솔직히 앰플이랑 크림만 사용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도 건조하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꼭 과열사를 사용할 때 아니어도 뭔가 제가 여기 이런 부분에 건조하다 싶으면 이렇게 발라주시면 바로바로 촉촉해지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. 보습 잘 되는 느낌 많이 건조하시거나 뭔가 급하게 수분 중전을 해야 된다거나 화장 수정할 때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바르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용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이트 루틴을 끝내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요. 제가 며칠 전까지 반팔 잠옷을 입었었는데 오늘 처음 입은 긴팔 잠옷입니다. 짜잔! 여기 그 아이스베어에 나오는 캐릭터 그리즐리라는 캐릭터고요. 아주 촉촉하게 잠들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실래요? 같이 이동한다. 쭉쭉 네 이렇게 저의 방이 왔는데요. 왜 이렇게 낀 게 있지? 저의 인형들입니다. 이거는 그냥 옆에 두고 자고 얘는 안고 자요. 뭔가 제재를 안고 자는 느낌이랄까? 사실 이거 찍는다고 급하게 이불 정리했어. 그래서 좀 많이 꾸겨져 있네요.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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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